현재 프렌트 회사에 재직 중이며 전공은 전기공학이며 재직 중의 회사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 방침도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어 업무와 적합한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2024년 2월 배우락 산업안전기사 인강을 수강하여 2월 말부터 공부하여 올 9월에 기사 2회 동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이는 5학년 7반입니다. 제 이름에도 배우락이 들어갑니다. 공부는 필기 6과목 약 2개월 실기 약 2개월을 공부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야근 또는 근무 시간 후 회식이 있는 편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회식 후에도 집에 가서 배우락 강의를 공부하는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pc를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강의를 볼 수 있어 좋았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공부를 했어요.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산업안전기사 오프라인으로 하는 학원을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수의 온라인 인강 사이트를 찾아서 샘플 강의를 들어봤고요. 유튜브 샘플 강의를 여러 가지 보다가 내 취향에 맞는 사이트를 찾은 것이 배우락 안전기사 김용원 교수님 강의였어요. 나의 효율적인 인강 공부법은 우선 필기 6과목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듣고 우선 이해하고 암기를 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반복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인강의 속도를 높여서 강의를 봤어요. 그리고 실기 시험은 최근 가년도 문제 8년치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산업안전기사 실기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나는 계산 문제에 자신이 있어 꼭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계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암기하는 것이 많은데 김용원 교수님의 암기 팁을 잘 알려주셔서 따라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예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 외우기는 전단기로 절단하니 아파 그리고 사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 주시니 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에 준비하면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연도 문제를 2017년부터 2023년 위주로 연도순으로 풀다가 연도역순으로 풀다가 시험을 일주일 전부터는 2017년부터 2023년 순으로 프리연습 노트를 만들어 직접 정답쓰기 연습을 실제 시험처럼 했어요. 아울러 작업형도 함께 공부했어요. 그리고 필답형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동안은 김용원 교수님의 작업형 강의 7강좌를 꼼꼼히 보면서 정리했어요. 필기 시험 전날 마무리는 김용원 교수님이 만들어 주신 핵심 요약집을 정리하여 보았고 시험장에 갔어요. 실기 시험은 위에서 공부한 실기 연습 노트를 보면서 리마인드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위에서 공부한 방식이 나의 공부 방법인데요. 요약하면 필기 시험은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는 방식이고요. 필기 필답형은 간연도 문제 풀이 위주로 하고 작업형은 김용원 교수님의 7강좌를 추천하고 싶네요. 산업환자 기사 취득을 공부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시험 공부 기간은 필기 실기 각각 2개월 하면 가능하고요. 하루 2시간 정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가로 도역하기 위해서는 산업환자 기사가 필수입니다. 자격 취득 공부는 배우락의 산업환자 기사 김용원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이 강의와 함께라면 산업환자 기사 자격 취득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